또 독일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시장 곳곳에서 수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독일 장갑차 린스와 경합회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루마니아에서 레드백 장갑차와 K9A2 자주포가 2024년 내내 최종계약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되어 또다시 독일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루마니아 전투장갑차와 자주포 도입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국내 여러 매체에서 소식을 전하다 보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호주의 AS-21 레드백이 최종계약자가 결정되기까지 4년이나 걸렸고요.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노르웨이 주력전차 수주전에 참여했던 K2 흑표도 최종 결정까지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폴란드 수출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2024년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루마니아의 의사결정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024년 1월 23일자 보도에서 2024년을 맞이하여 보병 전투 장갑차와 자주포 조달을 준비하는 루마니아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2024년 국방 예산을 약 208억 달러 하나의 약 27조 7억으로 작년 2023년 대비 무려 45%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증액할 계획이며 이러한 국방 예산 증액으로 올해 최종계약 서명을 앞두고 있는 주요 무기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는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 및 자주포 구매와 관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주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는데요. 그것은 자주포 획득 사업과 보병 전투 장갑차 획득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호주에서 K9과 AS 레드백을 모두 따낸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두 장비 모두 동일한 파워팩을 사용하며 호주 질롱시에 구축된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점은 호주 사업에서도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었는데요. 이런 하나가 루마니아에서도 똑같은 전략으로 두 장비의 시너지와 현지의 생산 방식으로 모두 독식하려 한다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장갑차 사업을 보면 수많은 해외 방산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 정부는 최대 298대의 전투 장갑차를 구매하기 위해 총 30억 유로 하나 약 4조 4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지 관측통에 따르면 루마니아 육군은 대한민국 카나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그리고 스웨덴 BAE 시스템제 해글론제의 CV90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계약업체에 대한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계약 체결은 2024년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는 루마니아 최대 방산전문제 디펜스 루마니아의 1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지난 1월 11일 155mm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놀라운 제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53문 규모의 자주포 도입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53문의 자주포와 탄약 군수 지원을 합해 약 10억 달러, 하나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서 접수가 1월 11일 마감되었으며 한국의 K9A2 자주포와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 그리고 튜르키의 T155 프루트나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으며 특히 하나는 이번 사업 수주와 조기 납품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제안서 제출 업체 중 유일하게 1일 0.1% 지체상금률을 제시했다는데요. 이는 자주포 총 10억 달러의 수주 금액에서 납기 지연 시 하루에 무려 13억 원의 배상급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국가의 부품과 협력업체의 협력이 유기적이지 않아 납기가 고무줄인 독일 등 서구의 업체들은 감히 시도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성능과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 유지보수와 AS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제안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82가 가장 유리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현지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루마니아는 한국의 K982 자주포가 이번 곡사포 사업 결정에서 폴 포지션에 있으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중 결정이 될 경쟁에서 루마니아가 핀란드와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다섯 번째 나토 K9 운영국 대열에 합류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982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신형 K982는 자동화된 무인 포탑을 채용한 첫 번째 모델입니다. 장전에서 발사까지 모든 과정을 로봇화된 무인 포탑에서 실행하는데요. 그동안 독일 판저 하우비츠 이천에 뒤졌던 급속사격에서 분당 열발의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지속사격 능력에서는 분당 6발로 독일 자주포의 3발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주포에서는 지속적인 사격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K9A2 열문이 사격하면 독일 판저 하우비츠 이천으로는 20문으로 사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거리도 최대 56km 이상으로 독일 판저 하우비츠 이천에 40km를 월등히 앞서게 됐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가 조르제스크는 루마니아의 새로운 국방 예산의 약 40%를 소련시대 장비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관리와 투자 부족으로 꽤 오랜 시간 침체되어 있었던 루마니아 방위산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루마니아 정부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연계된 생산과 고용 증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보병장갑차 선정작업과 자주포 선정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호주 수주전에서 호주 정부는 자주포 K9과 보병전투장갑차 AS21 레드백이 같은 파워팩을 공유하고 질롱시의 생산공장에서 생산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일한 파워팩을 사용하고 두 장비 모두를 생산하는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사례를 보아 이미 우세한 위치에서 수주전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지 루마니아의 최대 방산기업인 로암과도 방산협력을 체결하였는데요. 만약 루마니아가 AS21 레드백과 K9 썬더를 동시에 선택한다면 현지 공장 설립부터 부품의 공유 기술 이전 문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독일과 대한민국 두 나라 중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에 보다 더 관대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K2 흑표와 K9 썬더를 대규모로 구매한 폴란드가 루마니아에 어떤 식으로 구소련 무기들을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고 많은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선택했던 이유가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이 어느새 해외 군사 전문지들조차 주력 전차 및 자주포 분야에서 독일과 대한민국을 같은 레벨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더 좋은 선택지로 설명하는 것은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과 무기체계의 성능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루마니아 자주포와 전투장갑 차 총 5조 7천억 원의 수주전에서 하나는 현지 생산 방식의 싹쓸이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루마니아도 이런 선택이 올바른 결정임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내 계약이 완료되면 좋은 결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